이러이 급부정하고 있고 떠오르는 전자캠이 머리 별빛 자동캠이 되겠습니다. 3년 전에 나와서 처음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이제 3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.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능이 성능이 되게 좋아졌어요. 질이 우수해졌거든요. 주황색과 빨강을 들여놨거든요. 건전지를 비하여 3일 키우면 한 4일 간답니다. 여러분 별빛 자동캠이 완 따끈따끈한 신제품 제일 우수합니다. 입고 되었어요. 별빛 자동캠이